10년 이상 연평균 25%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한 직장인 투자자 숙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가치에 비해 싼 주식을 사서 제 가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러한 가치 투자법에 기반을 두고서 꾸준히 한다면 어떤 투자 수담보다 위험부담이 적으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여러 투자 대가들이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신념 또한 확고하다. 첫째, 주식 투자는 어떤 투자 수담보다 위험이 적으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안겨준다. 투자라기보다 저축으로 생각하라. 둘째,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위해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 셋째, 투자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도 투자할 시간은 충분하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숙향님이 지은 이웃집 워렌버핏 숙향의 투자일기입니다. 숙향님은 은퇴를 앞둔 30년 내공의 직장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연평균 25%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해서 은퇴나 노후가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도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1985년에서 2015년까지 자신이 쓴 투자일기를 통해 생생한 주식 투자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성공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한 매매의 핵심 2. 잃지 않는 매수법 3. 수익률을 좌우하는 매도법 4.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투자자의 자세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매매의 핵심 매도는 수익률을 결정하지만 매수는 수익을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주식의 적정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재가치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매매에 임하는 자세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매매의 기회를 활용합니다. 이 생각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시장을 뒤흔드는 매력적인 존재인 미스터 마켓의 졸중을 이용하는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입니다. 가격 변동은 투자자에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고 급상승할 때 현명하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른 때에는 주식시장에 대해 잊어버리고 배당수익과 회사의 영업성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낫다. 또한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가 급등락에 대해 당황할 일은 아니며 오히려 이용하라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들려줍니다. 안전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자는 그 가격이 변동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며 큰 폭의 가격 상승에 흥분해서도 안될 것이고 큰 폭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 우려해서도 안될 것이다. 투자자는 시장의 시세가 이용되든 무시되든 관계없이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을 들려줍니다. 치밀한 분석과 깊은 사고를 통해 엄선해서 투자한 종목이라면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매수할 때는 낭만적이어야 하고 매도할 때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틈틈이 잠을 자야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즉 거래량이 적더라도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매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는 게 좋은 매매에 임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매수기에 확실한 매도 세력이 나타났을 경우 제가 확실한 매도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혹은 개인 큰손이든 주체가 누구든 간에 제가 매수하고 싶어하던 어느 종목의 대량 보유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급히 팔아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펀드 환매, 신용 만기 도래, 수익 실현, 현금 확보 혹은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한 현금이 필요했을 경우가 있겠죠. 최악의 상황은 이 종목에 대해 매도자만이 알고 있는 악재가 있을 때일 것입니다. 어쨌든 반드시 팔아야 함으로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고 특히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이라면 많이 낮춰서 팔아야 할 테니 이는 매수자 쪽에서 보면 싸게 매수할 기회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매수 기회가 발생한 경우조차 저는 좋은 매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매도자가 인지한 악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설사 그 악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자의 적극적인 매도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한 주가가 이 종목에 대한 안전마진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매도기에 확실한 매수 세력이 나타났을 경우 제가 확실한 매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정리한 매도 세력과 비슷한 개념에서 나옵니다. 매수자가 자신만이 알게 된 강력한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저평가 상대였던 이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던 중 적은 유통 물량으로 인해 충분히 매수할 수 없어서 원하는 양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입니다. 때로는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출렁거리게 함으로써 기존 보유자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주식을 내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기다리던 매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알려진 큰손이나 가치주 펀드 등이 5% 지분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매도보다 매수가 더 중요하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권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떨어지던 주가가 언제 튀어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매수를 원했던 가격 근처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야금야금 분한 매수를 시작합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몇 층이 되든 따라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전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에 비해 싸게 거래된다면 언제라도 매수합니다. 전날 종가보다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합니다. 그러나 전날 종가보다 주가가 상승하면 매수를 꺼립니다. 위의 두 가지 상황이 제가 선호하는 매수 시점입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지나칠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데 현금이 바닥날 때까지 매수하고 현금이 떨어지면 그냥 지켜봅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전에 신용매수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유 종목 중에서 갑자기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일정량을 매도해서 앞서 현금이 없어 사지 못했던 종목을 다시 추가 매수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물타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려는 기업은 가치에 비해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으므로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팔아서 내려간 종목을 삽니다. 그래서 적당히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 먼저 오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을 팔아서 많이 내린 종목을 매수합니다. 100만원으로 주식 투자에 본격 나선 것이 벌써 31년 전입니다. 운이 좋아 폭락장에서 주식 투자를 쉴 수 있는 행운도 있었지만 투자 종목에 대한 신중한 선정과 예상 밖의 하락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꺼리지 않았던 것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만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따라 사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흔히 매도는 매수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적더라도 이익을 얻고서 매도했다면 절대 후회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매도한 종목을 매수한 사람도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매도보다 매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도는 수익률이 크기를 결정하지만 매수는 수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손절매는 목숨같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자신이 생각한 적정 가격보다 주가가 내려간다면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점점 안전마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주식의 적정 가치를 구하는 게 주식이 싼지를 판단하는 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하고 계셨는데요. 좀 복잡해서 나중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재가치가 곧 해당 주식의 적정 가입니다. 저는 간단한 공식으로 내재가치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내재가치를 계산할 때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총발행 주식에서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요. 내재가치는 bps 더하기 eps 곱하기 10 나누기 2입니다. 즉 기업의 자산 가치와 순이익 가치를 반영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eps는 최근 연도 eps 곱하기 3 더하기 전년도 eps 곱하기 2 더하기 전전년도 eps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6으로 나눕니다. 즉 최근 연도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둬서 eps를 새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eps의 10을 곱하는 이유는 이자율을 10%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자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함으로 역수인 50배 이상을 적용해야 하지만 현행 상속세법에 의하면 수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10%의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주식가격의 공식 즉 주가는 eps 곱하기 퍼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자신이 이 기업에 대해서 퍼를 높게 주면 10의 수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bps 대 eps 비율을 2대 3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1대 1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 기업이 자사주를 20%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가격에 나누기 100% 빼기 20%를 해서 자사주는 총발행 주식에서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요용어 정리도 쭉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지 않는 매수법입니다.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가치투자 기준에 따라 안전마진이 확보된 싼 주식을 여러 개 사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투자 전략이라는 사실이다. 크리스토퍼 브라운 가치투자의 비밀 투자할 기업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4가지 요건 1. PER이 10 이하일 것 2. PBR이 1 이하일 것 3. 배당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 이상일 것 4. 순연금 기업일 것 즉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 내부에 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정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 1과 2 수치를 합쳐서 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ER이 워낙 낮은데도 PBR이 높아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두 수치를 합쳐서 10 이하가 나오면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PER이 5, PBR이 2인 경우라면 PER이 10, PBR이 1과 동일한 수치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저는 PBR 1 이하의 기업을 더욱 더 선호합니다. PER과 배당 수익률의 경우 과거 수치가 중요합니다. 일관성을 따지는 건데요 PER이 개선되기 위한 원천자료인 EPS가 앞선 회계년도 기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차선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면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PS가 계속 줄어드는 기업이라면 현재의 낮은 PER은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배당 수익률 역시 과거 회계 년도의 배당금과 배당 성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배당 성향을 유지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의 기업이라면 최선이겠지만 이런 기업은 고PER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들어맞는 기업은 대부분 정액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간혹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배당금을 매년 정액으로 늘려나가는 기업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바로 제가 원하는 기업입니다. 정액배당을 지속하는 기업이지만 은행금리에 비해 2배 이상이면서 다른 3가지 항목에 부합되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투자 대상이 됩니다. 저는 4가지 조건 중에서 배당 수익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다. 대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다른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대목이 바로 배당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주와 경영진과의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대리인이 문제인데 고 배당은 이를 해소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시한 4가지 기준은 제 경험의 소산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잃지 않는 투자는 물론 은행금리 수준 이상의 수익은 보장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저자는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은행금리 수준의 2배 이상만 얻으면 성공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이 정말 극도로 낮은 투자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저축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수할 때 유의사항 몇 가지 유와 같은 조건에 들어맞는 기업을 선정했다면 이제 가능한 한 싸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을 10% 비중으로 편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처음 매수하는 날 3% 정도 매수하고서 이후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목표량을 채웁니다. 매도할 때도 같은 요령으로 분할 매도하는데 첫 주문 가격보다 높거나 낮아야 한다는 식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각자의 성향에 달렸다고 봅니다. 올가의 영웅으로 유명한 피터 린치는 100%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고 싶은 종목이 나타나면 보유 종목 중에서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종목을 매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 채권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주식의 최대 보유 비중을 75%까지 좋지 않을 때는 25%까지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무조건 주식 100%를 고집하던 과거와 비교한다면 달라진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또는 투자금융이 커질수록 일정 부분 현금 비중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항상 주식을 100% 유지하는 것을 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나온 통계자료에 의하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총 거래일 중 7% 정도의 기간에 집중되므로 항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이 구간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보유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면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갖고 있다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쾌한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말이 와닿습니다. 가격이 내릴 때 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가격이 오를 때도 역시 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바닥에서 사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수하라는 뜻에서 한 말일 것입니다. 가치에 비해 싼 주식을 사서 주가가 내재가치를 인정받는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제가 추구하는 투자 방식에도 적용이 가능한 말입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종목에서 대량 매도와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저료의 매수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살짝 겁이 납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마진을 충분히 갖춘 종목으로 봐두었다면 매수를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매수와 매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많이 오른 것만큼 큰 악재가 없고 많이 떨어진 것처럼 큰 호재도 없다는 증권과 속설과도 일치합니다. 오렌 버핏이 말처럼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틀을 휘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투자자는 많은 매수 기회 중에서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가장 낮으면서 수익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즉 안전마진이 가장 높은 주식을 신중하게 따져서 매수하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제시한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는 완성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매년 수령할 배당금을 느긋하게 기다릴 인내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가치에 비해 싼 기업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평가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보다 안전한 투자법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 종목 수는 10개 내외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본인도 투자 금액의 80%가 5개 종목에 투자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하단에 나오는 태그를 통해서 타고 들어가서 이 책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수익률을 좌우하는 매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남보다 일찍 팔았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또한 위대한 투자자인 버나드 바쿠르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남보다 일찍 팔았다. 매도란 매수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업을 시장에서 제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바라던 결과를 얻는 투자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완성 단계입니다. 이에 앞서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 눈에 띈 기업 중에서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 가치에 비해 싼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금과 시간을 투자하는 전체 과정이 필요했음은 물론입니다. 워렌 버핏은 영원히 팔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고 했지만 이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로선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대단히 어려운 투자법입니다. 널리 알려진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매도의 3원칙이 있습니다. 1. 적정 주가에 도달했을 때 2. 애초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3. 더 나은 종목을 발견했을 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저의 매도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저도 매도 3원칙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런 성향의 저를 적당히 달래기 위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나름의 타협책을 찾은 것이지요. 3. 나만의 매도 방식 가치에 비해 싼 주직을 사서 기다리다 보면 어떤 계기로 주가가 눈에 띌 정도로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일 수도 있고 많은 양을 매수하려는 매수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적평가되어 있던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가는 만큼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 오른 가격의 보유 주식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익 실현할 기회로 이용합니다. 어떤 경우든 주가는 꾸준히 오르기보다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본격적인 상승일지도 모른다며 최대한 기다리겠노라고 마음먹지만 오르던 주가가 방향을 180도로 돌려 내려서기라도 하면 일껏 얻은 수익을 몽땅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투자의 고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네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화랑새일 때는 주가가 제 가치를 거의 찾아갈 정도로 상승하게 되는데 저는 이를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일정한 틀 안에서 시장지수가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횡보장세나 시장이 약세로 판단될 때는 보유주식의 주가가 의미 있는 정도로 상승한다면 보유량의 일부를 매도합니다. 그런 다음 주가가 다시 하락할 때 앞서 매도한 수량만큼 재매수함으로써 원래의 보유량을 유지합니다. 보유단가만 낮추는 매매를 하는 셈입니다. 횡보하거나 약한 시장에서는 대개 개별 주가가 일정 가격 구간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유단가를 낮춰주는 매매는 매력적이지만 제 경험으로는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내심이 부족한 저는 자주 그런 형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매도 매수를 하려고 시도는 해봤는데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유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 추가로 설명하자면 투자한 기업이 실적 등 상황 변화에 따라 1%만 올라도 매도를 검토할 수 있고 50%가 오르더라도 지켜보기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매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분할 매도를 하는데 일반적인 매도 패턴은 상황에 따라 3분의 1 혹은 5분의 1씩 나눠서 매도합니다. 매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가나 최고가가 아닌 평균 정도의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도를 검토하는 시점에서는 대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거래량이 적고 호가 차이가 많이 나는 매수 시점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제가 고려하는 매도 시점이 되면 거래량은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바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작다고 그 주식을 사지 않는 것은 마치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을 걱정하는 것과 같다. 주식 보유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특별한 경우의 매도가 있는데 과거 하루 상한가 폭인 15%까지 주가가 상승하면 무조건 보유량의 일부를 매도합니다. 최소 보유량의 10% 이상을 매도하는데 이는 첫 상한가는 따라잡으라는 증권가의 속설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지만 저는 상한가까지 올려준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매도한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팔고 난 후 지나치게 많이 상승하면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얼핏 단기 매매로 보이는 저희 투자 스타일에 대해 저는 이렇게 제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5년 보유에서 100% 이익을 얻는 것과 1년에 20%씩 5년 동안 수익을 얻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쉬운가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저는 후자가 더 쉽다고 봅니다. 게다가 복리 수익률로 따지더라도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기까지 합니다. 지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로 저희 투자법은 아직 그레이엄조차 벗어나지 못했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시에는 그레이엄 투자 방식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종목은 널려있다고 말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싼 주식을 사고서 50%쯤 오르면 수익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매수하고 3년이 지나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매도하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보유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머물러 있지만 기업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기예금이자 이상의 배당을 집행하는 기업이라면 내재가치에 어울리는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려고 합니다. 즉 저자의 방식은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성장주가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매의 핵심 매수법 매도법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투자자의 자세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정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금기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뛰어난 투자자를 모방하거나 그의 경험을 10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나름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투자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투자의 목적은 원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이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여러 투자 방식이 있지만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식 시장은 길게 보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시장은 우상향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경제는 올이 내림은 있을 망정 시간이 흐름에 따라 꾸준히 성장할 것이고 물가 역시 인건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만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매출이 증가합니다. 또 상승하는 물가는 판매가 인상으로 흡사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의 수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잉여금이 쌓이면서 기업의 가치 또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도 따라서 오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즉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냥 저축한다고 하고 좋은 기업을 사면 자연히 수익은 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읽어라 입니다. 투자자는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실력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누구나 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경험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또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등으로 관심을 넓혀가는 한편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이를 보완할 공부 배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독서가 실력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시리버모, 짐 로저스, 윌리엄 오닐 같은 투자 대가들도 좋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같이 투자의 대가들의 책을 읽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 필리피셔, 피터 린치, 존 템플던 등 많은 투자 대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자세는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투자자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시기를 잘 맞춰서 수익이 늘어난 때가 있는데 그러면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항상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자세 중 필요한 게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자는 낙관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투자의 대가들 모두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인내인데 인내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 자세 이것을 저는 낙관적인 마음가짐 혹은 낙천적인 성격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잃지 말라는 낙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하에서 낙관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시장에서 그 기업의 내재가치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주가를 올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서 인내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즉 기다릴 때는 내재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싼 주식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엄청나게 고평가된 기업을 사고 언젠가는 오를 거야 라면서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많은 투자대가들이 얘기하듯이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은 큰 관심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숙향님이 지은 이웃집 워렌버핏 숙향의 투자일기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2, 3장은 30년간의 저자의 투자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정말 재미있거든요. 여기는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제가 다룬 내용이 나만의 실전 투자 지침 내용을 주로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자세는 이 5장을 약간 정말 간단하게 봤고요. 5, 6, 7장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 내용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책이 구매 태그가 붙지 않아서 숙향님의 또 다른 책 숙향의 주식투자 이야기 책을 태그로 달아놨으니 이 책을 구매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